안녕하세요 작은 쓱쓱 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짠 귀여운 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께요 이렇게 딱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색종이 이렇게 조금 필요해요 색종이로 잎을 만들어 줄 거구요 자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 먼저 색종이는 큰 색종이 말고 자 이렇게 색종이 한 장 있으면 4분의 1, 4분의 1도 다 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반, 반 정도만 사용을 해서 꽃잎을, 이 잎을 만들 거구요 그리고 수수깡, 자 여기 테두리 꽃잎을 만들어줄 수수깡 하나와 이 대 있죠? 여기 대를 만들어줄 연두색깔 소수깡 하나, 아래쪽에도 이걸로 충분히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양면 테이프랑 가위 필요하구요 자 꽃 얼굴을 꾸며줄 눈알이나 또 아니면 그려주고 싶다면 그려주려면 여기를 색종이를 한 개 더 입혀야 돼요 자 그리고 안에는 지금 골판지를 사용했어요 자 골판지를 먼저 이렇게 낡은 골판지 또 따로 팔기도 하지만 큰 골판지를 이렇게 얇게 한번 잘라서 사용해 볼게요 자 이정도만 필요하구요 이렇게 자 이제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웃는 얼굴이 너무 귀엽죠? 빵긋빵긋 자 먼저 골판지가 준비 되었다면 골판지를 먼저 말아서 꽃을 먼저 만들어 줄 거에요 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 골판지를 이렇게 말아보면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말면 이렇게 말아도 되긴 되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뭐 밖으로 하든 어느 쪽이나 다 테이프로 마감 처리를 해줄 거라서 자 작은 슥슥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돌돌 말아줘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말고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쓱 붙여요 테두리 전체를 하는 이유는 수수깡 꽃을 붙이기 위해서요 자 이제 자 이제 주황색 수수깡을 칼을 사용해서 자를게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칼보다는 그냥 손으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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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러뜨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효과도 있고 툭툭 툭 툭 툭 툭 이렇게 하고 가운데에 여기 이렇게 대를 먼저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이걸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빼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죠 조금 뜯어내주고 이렇게 한 개를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툭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삐뚤삐뚤하게 했는데도 예쁜 꽃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줄기 어느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툭 툭 툭 툭 그리고 아래쪽에 세울 기둥으로 세울 이것도 세개 하나 비슷한 크기로 대충 툭 툭 툭 아이들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부러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쑥 붙여줘요 양면 테이프로 하면 미리 양면 테이프만 잘라놓으면 아이들과 할 때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 붙으니까 친구들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수수깡이 보면 이렇게 고정핀이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긴 핀으로 이렇게 중간 부분에 뚫어줘요 자 네 살 저희 아들에게도 여기 한번 밀어넣어봐 했더니 이렇게 밀더라구요 조금 손가락이 아픈지 끙 하면서도 잘 밀어넣었어요 자 네 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꽃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지금 이 수수깡이 다른 수수깡이 비해서 지금 연두색이 엄청 굵어서 고정핀으로 했는데도 여기 고정핀이 너무 작아서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바로 생각을 바꿔서 자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바로 그냥 붙여주세요 이렇게 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붙여줘요 자 짠 이렇게 세워진답니다 자 세워졌죠 자 이번에 색종이를 색종이를 반은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반은 잘라요 반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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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쯤에 반으로 쓱 접어요 그리고 다시 반을 또 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반을 접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펼쳐 줘요 짠 자 이제 이 부분부터 계단 접기로 한번 이쪽 한번은 반대쪽으로 접고 또 한번 반대쪽 이쪽 반대쪽으로 접고 자 이렇게 접어줘요 이렇게 접었죠 이렇게 접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반을 쑥 접어서 뾰족한 이 부분을 딱 맞춰 줘요 자 여기에 양면 테이프로 그냥 붙여 줄게요 가운데를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쓱 붙여줘요 자 그리고 짜란 살짝 펼쳐 주세요 짠 짠 꽃잎이 되었죠 꽃잎은 어떻게 붙이냐 바로바로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입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쓱 붙여요 그리고 떼내고 얘를 짠 붙여주면 멋진 잎이 완성되요 자 이제 잎도 완성했고요 이제 눈을 붙일 차례 눈을 붙이기 위해서는 풀이 필요한데 집에 목공풀이 없는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양면 테이프로 눈을 붙여 주시면 돼요 작은 슥슥이는 자 목공풀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눈을 붙여 줄게요 눈이 엄청 작아요 짠 자 눈을 붙여줬고요 자 그리고 입은 입은 여분 색종이가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색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입모양을 그려서 그냥 붙여주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짠 짠 자 입도 슥 풀을 발라주고 그냥 이렇게 붙여줘요 입이 커다랗게 붙이면 더 귀여워요 짠 너무 예쁜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둘 수도 있어요 짠 그냥 칼로 이렇게 만든 것도 깔끔하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툭툭툭툭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만든 것도 깔끔하죠 종이접기 이렇게 입과 함께 이렇게 놔두니까 참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쁜 웃는 꽃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 만드신 분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알림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스탠디 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서 재미있게 한번 놀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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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 .